기독교 보금에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 보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권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야 죽어서 땅속에 묻힐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보금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또 전도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됐는데 아마 세월이 한 5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한 5년 정도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서로 교리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도덕적으로 물러난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우상체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어떤 사람 중에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었던 땅 속에 묻혀서 다 썩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계측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15장은 고린도 전서 중에서 15장은 보금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관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보금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후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특별히 500명이나 더 되는 성도들에게 일시해 보여주신 적도 있다 그러므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두 명 재판정에서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채택이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이 돼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이 돼 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십여 번 여러 사람들에게 열 번 이상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 5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일시에 보여주시고서 40일 동안 그렇게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또 여러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다 여러 사람들이 보아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나중에 죽었다가 땅속에 묻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또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헛되시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할 것을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만일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전파되는 것도 다 거짓 증인이 우리에게 되고 만다 또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크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크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대지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첫 열매 거두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 보면 배를 이렇게 배를 모를 심어 놓으면 가을이 되면 첫 번째 이삭이 나면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 계속해서 그 이삭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삭이 피는 것이 그것이 힘들지 첫 번째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는 계속해서 많은 이삭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둘째 셋째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태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 첫 열매가 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돌리라고 살리지 못할 리가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장차 죽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린저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릉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당과 둘째 사람 크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사망이 아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크리스도로 말미암하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최값으로 온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돼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다른 나무의 실관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 한 가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아담은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창조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말을 순종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을 내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서 죽음이 오니까 그 안에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전 인류는 아담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5장 12제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서 이번에는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돼야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자리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한 지체가 된 사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활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은 합니다 썩어서 그냥 아주 없어져 죽으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제대 마실 때에 그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지만은 심판의 부활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음에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부활을 하긴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 요한기의 시를 보면은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불모수로 던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 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크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크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불신자들은 부활하여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모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 지옥과 불모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들어갈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꺾여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장사 지냈지만은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탄의 세력과 이 세상적인 권세들 권세 능력 이런 불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생함으로만이 아마 죽음도 효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쓸모없게 된다 이 사망이 폐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죄와 사망입니다 죄를 지켜해서 사람들로 알고는 죄를 지켜해가지고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자가의 보호를 흘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 가운데서 부활하시던 모든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그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천국에 가서 죽지도 않냐고 모든 세상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탄의 가장 큰 무게인 죽음을 끝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 해소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을 박았습니다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죄의 문제 부활하신 모든 말미암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사탄이 꼼짝 못하고 있느냐 그 뜻은 않아요 그 남아에 있는 사지 백초에 꿈틀거리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양의 왕 만주에 추가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보호해서 성령으로서 우리 믿는 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도 강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탄의 머리는 깨어져서 그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유한계 세력을 보면 분명히 사탄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크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거기서 약속을 벌써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우리 성대들은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은 다 멸망하고 크리스도가 승리하고 크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승리를 누리고 영생할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하며 사탄의 머리는 지금 깨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 다시 제례 마실 때에 완전히 사탄의 세력은 멸망당할 것이고 죽었던 사람 성도들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또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충성하며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종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천년매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셔서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죄와 사망의 군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